시장에 대한 키워드 3가지를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긴축,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리는 이 3가지 키워드 안에서 또 다른 종목, 또 다른 키워드를 플러스로 들어가 봐야 될까요? 이에 대한 내용을 잠시 뒤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요, 또 경기 민감주, 그리고 콘텐츠주를 주목해 봐라 라는 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콘텐츠 관련주, 소외 업종의 부활로 봐야 될지, 주식형님 그렇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올해는 또 이제 대세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언택트. 언택트. 이제 콘텐츠가 소위가 됐잖아요. 올해는 이제 콘텐츠. 이건 거의 확률 높게 간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난해에 때 올랐던 언택트 관련주들은 힘이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지금도 이제 뉴딜 정책으로 자금도 집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업을 안 하는 상태에서 그냥 주식 가격만 오른 상태예요. 기대감으로 이제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기반 또는 이제 매출 기반 이제 열심히 이제 일하는 기업들이 이제 가치폐가를 받아서 이제 올라올 때가 이제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앞에서 이야기 다 해드렸어요. 특히나 이제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백신 맞고 백신 여건이 만약에 이제 논의가 되고 취지가 되면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테이프로 끊으면서 가장 크게 이제 과학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항공주도 이제 경기 민감주에 있고요. 여행주 그다음에 뭐 쇼핑 해가지고 뭐 굉장히 뭐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중요한 것은 지금 해상 문임료가 이제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이 배로 말 그대로 이제 배로 이제 뭐 수출도 하고 수입도 이렇게 뭐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제는 뭐 자동차 산업 등 이제 뭐 기저효과를 통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이제 또 올라온다고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때 지난해 때 어 이 그 실적들을 보니까 특히 이제 보험 쪽에서 이제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왜 나온 줄 아세요? 보험 쪽에서요? 뭐 교통사고 많이 났었나요?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사실 지난해 때는 어디 못 갔잖아요. 네. 못 갔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안 난 거예요. 음 네. 네. 사고가 안 나가지고 폭발적인 영업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올해부터 또 많이 달달하는 거거든요. 이건 금리 인상과 좀 약간 무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호신으로 이렇게 뭐 살펴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늘서 다 알고 있는 상황 종목들, 업종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반도체 있죠. 그 다음에 뭐 조선주 있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올라간, 그러니까 이 원자재 가격하고 연결돼 있는 이런 업종분들은 전부 다 수혜받아서 이제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국제유가도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들린 얘기는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100달러 정도는 돼야 이제 수지타산이 나온다. 평평선에 맞다 하고 있는데 그럼 관련해가지고 어떤 게 올라가겠습니까? 당연히 화학주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그럼 차트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화학주. 화학주요? 네. 대표주들. 아, 이름 공개가 되는데요. 네. 자, 이제. 알겠습니다. 자, 화학주를 이제 대표주로 한번 보면 LG화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때문에 이제 뭐 큰복의 상세가 올라와줬는데 100만 원 돌파하고 나서 지금 현재 기간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우리가 이제 2차전지 하면 LG화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 2차전지 아니면은요. LG화학은 화학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됐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실제로 2차전지 쪽에서는 매출이 그렇게 많이 안 났어요. 지난해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LG화학 쪽에서 이제 신사업으로 화학 쪽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됐으면 2차전지 쪽으로 전부 다 이제 투자를 했다고 이제 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이제 분할돼가지고 2차전지만 따로 이제 뭐 빠져나오긴 했는데 그러면 화학주로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화학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매출이 계속해서 이제 뭐 증자가 되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려놓은 게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다른 쪽으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2차전지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의 이제 효과를 너무 많이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게 분할돼서 내려가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 10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과연 올라올 것인가. 여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좀 어느 정도 이제 해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2차전지 사업부가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부는 매출이 많이 발생이 됐던 거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100만 원까지 올라갈 정도의 충분한 이제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속성인지 지금 현재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항공주를 한번 볼게요. 대한항공을 한번 살펴보면 대한항공도 지금 현재 흑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대한항공하고 아시안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해소가 안 됐습니까? 합병 이슈가 지금 현재 해소가 많이 안 됐어요. 이게 이제 해소가 되면 그 다음에 뭐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그때 이후에 공략을 해도 이제 늦지가 않죠. 지금 해외 쪽 미증시만 살펴보더라도요. 뭐 보잉사도 지금 현재 5% 이상의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금리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국제 10년 문제 국제금리겠죠. 이 부분이 뭐 낮아지면서 관련되면서 이제 뭐 백신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존슨앤존슨사 긴급승인이 나와주면서 기대감이 한껏 이렇게 무르익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국내 항공사 LCC 항공이겠죠. 뭐 진에어라든지 뭐 TA항공 뭐 에어부산 뭐 제주항공 자 이런 기업들도 결국에는 이제 수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올라가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주식은 결국에는 이제 기대감이라는 거거든요. 실적 개선 기대감과 그 다음 여행 호조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이제 뭐 증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한번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요. 그냥 뭐 내가 잡고 싶어도 이건 못 잡을 정도로 이제 크게 이제 급등세가 나와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조선주 쪽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왜 영향을 받냐면 우리가 이제 해상 운임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조선주가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자재 쪽에 이제 철강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쪽의 스탠스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 뭐 히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자원화 무기화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촉발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까지 히토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졌는데 이게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에도 이제 영향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이런 일반 전기전자 쪽에는 타격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서버용 디렌더 가격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품, 물량이 이제 풍경상이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르는 게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 자체가 결국에는 어디에 반영되냐. 기업 실적에 그대로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원자들 경기 민감주 관련해가지고 무조건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지난해 때 우리가 이제 뭐 공량을 해가지고 손실 보셨던 분들도 이쪽을 만약에 이제 물량들을 좀 이렇게 할애해가지고 집중 공량하면은요. 오히려 손실 받던 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기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경기 민감주 쪽으로 보면 지금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디베스 전문가님도 뭐 동의를 하시는지 일단 항공주들 지금은 조금 눌린 목인데 올랐을 때 사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좀 눌렸을 때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일단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식으로 접근할게요. 어떻게 접근하실 거죠? 최근에 백화점 가신 적 있으세요? 베트남이요? 백화점. 백화점. 아 백화점이요? 아 죄송합니다. 백화점에 가본 적이 없네요. 올해 들어서 쇼핑할 또 기회가 많지 않아서. 아울렛 가봤습니다. 아울렛 가보시니까 어땠어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어디 가셨어요? 어디죠? 저는 그 하남 쪽에 경기도 쪽. 아 경기도권이요? 얼마 전에 파주라든가 거기 한번 갔었는데 근처에 제 일이 있어서 가본 적이 있었어요. 한 번 들렸었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한 2개월 전인가? 2개월 전에 한번 제가 탐방을 좀 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탐방을 또 하셨을까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탐방을 했죠. 주위 백화점이라든가 또 저기 사람들 많이 몰리는 곳에 아울렛 같은 데 매장 가서 봤었는데 확실하게 2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게 된다고 하면 확실하게 지금 틀려요. 완전하게. 소비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구나. 체감을 합니다. 사람이 정말 많이 붐비는데 그럼 매장 내에서 사람이 붐비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주류 쪽은 확실하게 사람 많고요. 여기서 또 가구라든가 이런 종이죠. 가구.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좀 할 수 있는 곳들. 네, 그렇죠. 곳도 상당히 많고 의류 쪽을 제가 한 번 잘 파세요. 의류 쪽이 워낙 많으니까 아울렛 쪽에서는 세일을 하는 지역은 의류 쪽은 사람이 붐비고 세일을 하지 않는 지역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또 여기서도 스포츠웨어 이런 부분이죠. 스포츠웨어 상품 이런 코너들 같은 것도 사람들이 2개월 전에 비교해봤을 때는 서서히 그쪽으로 해서 사람이 어느 정도는 붐비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자주 이렇게 가지는 않는데 시장 소설은 미리 하시는군요. 네, 자주 가지는 않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해서 이마트도 주위에서 제가 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가보면서 좀 보는 경험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는 그냥 그만큼의 지금은 우리 시장에서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주도주 섹터 있죠. 반도체라든가 2차전재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인터넷. 뭐가 제일 좋아요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이 네 개의 섹터는 항상 거론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1월 달에 우리나라 수출 품목을 보게 되면 자동차하고 있죠. 반도체가 제일 많이 오고 그다음에 자동차.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계속적으로 해서 긍정적인 그런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 종목권들이 과연 매력적일까? 현재 위치상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 위치상에서 이들 종목권들이 매력적일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만약에 매력적이었으면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오늘 정도에서 어땠어요? 서서히 또 올라가겠죠. 그렇죠. 매력적이면 올라가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니까 상승폭이 올라갔다가 매도세가 출혈을 이래서 상승 부분 어느 정도 반납이 되는 부분이고 그만큼의 이제는 조금 어떤 새로운 섹터들을 쪽으로 해서 좀 순환매가 들어와야 돼요. 경기 시그널이 지금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해서 최근에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중국 소비주, 소비재 시장. 그러면 소비재 시장을 만약에 본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중국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보였던 그런 나라였고 또 올해 연초 대비해서 올해 2021년도에서 가장 큰 폭의 성장률을 예고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소비재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내에서도 백화점이라든가 또 얼마 전에 오픈을 했었죠. 더현대라고. 그 여의도에 대해서 문전 성실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었는데 그 정도로 해서 백화점 내에서도 사람이 붐비고 있고 소비를 하는 그런 소비가 심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중국의 양해 이슈도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를 좀 보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나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중국 소비주 내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서 화장품이 있고 또 우리 쪽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화장품이라든가 우리 쪽이면 다 올라가냐. 그것도 아니겠죠.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애들을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옥석가리를 하셔야 돼요. 소비가 살아나오면서 여기서 실적적으로 해서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해서 선별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주식형님 전문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는 컨택트 쪽으로 해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굳이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언택트든 컨택트든 지금은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과연 2021년도 정도에서 실적의 추정치가 이익의 추정치가 얼마만큼 증가가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언택트든 컨택트든 이걸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다만 경기 민감주 내에서는 최근에 어떤 경기적인 시그널이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이익이 증가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접근을 하시고 또 언택트든 컨택트든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인터넷,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건 언택트 쪽으로 해서 우리가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이들 종목권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말 강해요. 안 밀려요. 밀릴 이유가 없어요. 조종이 나올 이유가 찾아보셨습니까? 지금 당장의 조종이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 정도로 해서 떨어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 대기 매수가 그만큼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의 풍성,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따가 또 내 일장의 어떤 전략을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내 일장의 포인트에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일장의 포인트입니까? 맞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접근을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현금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이 현금을 어디에다가 확인을... 그러니까 현금 자체를 최소적으로 해서 3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3월 달 장을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2월 달보다는 더 큰 변동성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변동성을 예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비축을 해두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종목이 없으신 분들 같은 방어주기는 어떤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하나 정도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현금 확보가 좀 중요한 시장이 될 거다 3월 달에 키워드로 본다면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앞서서는 언택트, 콘택트 보지 말고 이익 추정치를 봐라 라고 하셨는데 형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따로 없으신가요? 그게 콘택트 주지입니다. 이익 추정치. 이익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종목이 콘택트 관련 주소를 봐야죠. 결국에는 다 같은 말이죠. 그게 그거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형님이 말한 게 맞다. 또 이런 얘기 해주시네요. 제가 말한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